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크리프트그라픽 디지털 에셋을 제거한 아들이예요. 그들은 포니토리에 의해 포니토리에 의해 보입니다. 또한 위치한 계약이 이 기업에 대한 변화가 확인이 가능합니다. 규정적인 토콘은 규정적인 혐의로는 규정적인 혐의로 다른 기업에서 규정적인 혐의로는 규정적인 혐의로 다른 혐의로는 규정적인 혐의로는 1-1 투자 전체는 일치념이 없다는 것입니다. 이 일치는 일치의 변화가 있는 것은 1차 전체 전체 전체는 11차 전체 전체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. 게임, 음악, 아트, 그리고 바이처스 패스필스 트랜잭션을 통해 거의 아무것도 가능할 수 있는 도움이 되죠. 그들은 아트 워크에 매우 긴 것입니다. 블랙체인 테크놀로지, NFT가 만들어졌습니다. NFT는 테크놀로지, 아트 에셋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 블랙체인 테크놀로지, 블랙체인 테크놀로지, 이 테크놀로지, 이 테크놀로지, 저학생이 불필요한 테크놀로지, 제작을 인정한 테크놀로지. 지난 뒤, 제작은 점검 기준과 정책이 없거나, 저학생들은 사실상 구조하고, 아무도, 특별한 가격에aving 수 없었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NFT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업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이것은 불가능한 가격을 드렸습니다. 왜냐하면 이것은 오리지널으로만 동일하게 되어있습니다. 이것은 그냥 오리지널 트랜작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오디러리의 그림과 그림도 있습니다. 글로벌 옥션 사업이 발표했을 때 옥션 타겟에 넣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, 옥션의 가격은 엄청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. 저는 물론, 각 말에 있는 것은, 이 부분에 대한 낙지와 마실 수 있습니다. 이 부분은 가치고기의 원하는 것과는, 이 부분에 비싼 비트코인의 원하는 것과는, 이 부분은, 이 부분은, 하지만, 크리프트카런스의 원하는 것과는, 각자의 가격이 질문입니다. none knows whether the value of cryptocurrency and the art world is thoroughly valued or whether the branch will last forever. 한글자막 by 한효정